성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수원 성당주임 안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의 안전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고 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니라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성주관은 교회 전래력 가운데 가장 거룩한 주관으로 그리스도 생애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주관 월요일의 복음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시며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의 라자로와 마르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베풀었던 잔치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전해줍니다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연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말하며 마리아를 꾸짖고 철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는 유다의 불평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은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별난 행동이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메시아의 도유나 집주인의 환대를 나타내지만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서 풍기는 좋지 않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들이는 행위는 가장 비천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삼백 대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싸고 좋은 향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실선에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헌신의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마침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마치 생애의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을 내일도 똑같이 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시간을 다 쏟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럴 듯한 다른 핑계를 대며 주님을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치워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주간을 지내는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아니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를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정성껏 봉헌하는 성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수원 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동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